테스트 환경은 13700K 인케이스로 이렇게 전호선을 빼서 전기용금 측정기에 물려 놓은 거고요 자신이 램 오버클럭을 할 줄 안다면 먼저 램 오버클럭을 다 진행한 다음에 CPU 언더볼팅을 따라 하세요 저는 바이오스 초기화 기본 상태에서 테스트를 위해서 3200클럭 CLE64 XMP만 먼저 적용을 할게요 CPU 순정 상태에서 오버클럭 쪽에 들어가서 어드밴스 CPU 세팅 들어가면 밑으로 쭉 내려 볼게요 CPU 라이트 로드가 순정 상태에서 모드 9로 되어 있죠 엔터를 눌러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순정 상태니까 이대로 두고 엔터 윈도우로 들어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하드웨어 인포 키고 시네벤치 실행해서 시네벤치 멀티 점수 3741점 그러면 13700K 전력제한 해제 상태에서 프라임 수모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런 시작하자마자 바로 100도 찍고 시작하죠 전력 소비는 이미 300W를 넘었어요 이거는 그냥 안 된다고 봐야겠죠 물론 다운은 되진 않지만 아무튼 종료하고 우리의 목적은 시네벤치 멀티 점수를 유지하면서 전기를 덜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바이오스 오버클럭 탭에 들어가서 CPU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기본으로는 모드 9가 세팅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엔터 누르면 모드 1이 전기 조금 먹는 거 모드 23이 전기 많이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디폴트 기본 세팅은 모드 9로 돼 있잖아요 원래는 한 단계씩 이렇게 내려가면서 테스트를 해 보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절약상 모드 5부터 세팅을 하고 바로 윈도우로 들어가 볼게요 모드 5 세팅하고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 멀티 또 돌려볼게요 시네벤치 완료 3724점 아까 전과 큰 차이 없이 동일한 점수고요 그럼 다시 바이오스로 가서 CPU 라이트 로드 들어가서 모드 3을 넣고 이번에도 시네벤치를 돌려보면 완료 됐고 시네벤치 점수 377점 뭐 큰 차이 없이 오차범위 된 수준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긴 해요 오버클럭이 통과했다 기준을 시네벤치로 잡으면 큰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프라임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스몰을 돌려보면 시작하자마자 낫러닝 나오는 거 보면은 바로 실패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만일 제가 뽑은 게 진짜 수율이 좋았다면 프라임 10분도 통과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통과 기준을 시네벤치가 아니라 프라임 스몰로 잡게 되면 제 CPU 수율은 모드 3이 아니라 모드 6을 주면은 프라임이 돌아가더라고요 프라임 스몰 런 아까 전에는 디폴트 기본 상태에서 시작하자마자 100도 찍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모드 6으로 내려가니까 90도 후반대에서 그래도 방어를 해줘요 프라임 스몰이 와우 16코어 24스레드가 프라임 스몰을 AVX 다 켜고서 100도를 안 찍는다는 게 이게 어딥니까 그러면 프라임은 정지하고 점수 3775점 뭐 오차범위 이내로 큰 차이가 없고요 순정상태는 모드 9였는데 모드 6으로 언더볼팅이 된 거니까 전력 소비가 낮아졌고 온도 또한 같이 낮아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록 뽑기가 프라임 기준 모드 6으로 1개를 맞이했지만 여러분들은 뽑기가 잘 돼서 모드 1로 시네벤치 프라임 둘 다 통과하기를 기원합니다